좋았어 아아 뒤에 저 오는 것 같지 않냐 소리가? 어 무서워 일단 저 자식부터 처리할까요? 왠지 꼬여가지고 귀찮게 할 것 같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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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기속 파편 나이스 하나 강화 한번 더 할 수 있구요 자 지금 뭐 좋아요 아까처럼만 안 뒤지면 솔직히 가망이 있습니다 좋았어요 야 빨리 지나네 이거 들어와 들어와 침착해 침착해 어 침착 어 한마리 한마리 나가리 한마리 나가리 어 한마리 한마리 나는 봤어 어 한마리 나가리구요 어 잠깐만 5딜 5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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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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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자 법스 하나 남았나 체력 하나 빨구요 자 갑시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해물 위에서 해물 위에서 가세요 음 어우 잠불 나이스 나이스 잠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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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er 이거 분명히 세이브 감안하게 냅두지 않을거야 나는 첨에 딜러 가서 무조건 세이브 쟤네들 뭔가 이상해 수상하거든 지금 달려가서 바로 세이브 뭐지 별거 없는데 뭐 하는 애들이야 침착해 수호자 침착해 보면 뭐야 침착해 어? 여자야? 아미! 보호대가 완전 거물이네 저거 깊은 곳에 성당으로 통하겠죠 음 애드리츠 고향으로 음 좋아 끝입니까? 얘네들을... 지금 뭐야? 부를 수 있는 템을 준건가? 그러면 이게 보면은 제스처 이런게 있어요 여기서 모르겠다 갑시다 저런거 필요없어 대시칼 대시칼? 엄청나지 이건 지금 못쓰네요 필요능력치가 안되구요 쟤네들은 쟤네들은 뭐 나중에 소환할 수 있는 그런건가요? 잠깐만 누가 이게... 잠만보 같은 자는 소리가 나냐? 자는거야? 우는거야 이거? 아 나중에 이벤트 있어요? 그래요 간단하고 그리고 얼굴 얼굴 솔직히 오늘 좀 아픈데 그냥 켰어요 지금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되게 머리가 짧아서 좀 무서워 보일거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스키님 2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남은 별풍선을 30개나 결제해두시다니 고맙습니다 30개 정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원래 BJ들은 별풍같은거 충전 안하거든요 물론 저도 누구의 열혈팬이지만 아이고 제스링님 고맙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짤짤 짤짤한 짤짤한 별풍선으로 아 정말 고맙습니다 두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스링님도 싸주시고 스키님도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크소울 방송 내 방송에 별풍 터진다는게 진짜 신기하다 어 그것도 유입 유입 시청자들이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진짜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진짜 어후 두마리로 확실히 까다롭죠? 아아 저놈을 먼저 잡아야겠다 저기 뒤에 있는 놈부터 먼저 클낫다 오우 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잠깐만 아 화똑불에서 아까 휴식을 안했네 그러네 잠깐만 이거 어차피 그냥 집에 한번 갑시다 자 화똑불에서 휴식을 안했어요 어 이거 지금 어차피 지금 이체력으로는 끝까지 못가요 어차피 이체력으로는 끝까지 못가고 오우 휴식 한번 하구요 집에 가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집에 가서 체력 한번 채우고 옵니다 체력 능력체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갑니다 오케이 아 강화도 하고 하나 갑시다 강화도 지금 하나 가능하구요 이걸 안하면서 막 소울 2만개씩 만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한번 이제 소울 잃으시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복구가 안됩니다 멘탈 복구가 안돼요 바로바로 해야되요 진짜 이 얘기 웃어넘기면 안돼 절대 네 물리공격력 올라가고 버티기 능력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쇠기석 파편이 6개가 필요하네 자 이제 오늘은 어 주마문의 달클소홀3 공략 3일차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얘기에 대한 광략 3일차 뱅 음 옴 얘가 앵 아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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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고 쉬워 메이저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런데요 직구 던지는 투수가 두렵지가 않다고 물론 직구가 엄청 빠르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힘이죠 그게 대표적인 예로 박찬호씨가 엄청난 직구의 속도를 갖고 있죠 오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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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꼈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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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운 놈들이었네 오? 저것도 뭐야 저 강아지가 먼저 달려들거구요 먼저 강아지를 빼고 들어와봐 들어와봐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막아주고 시작합니다 오케 쟤 저러고있을때 아이고 서방님 이러고있을때 뒤에가서 바로 그냥 야무지게 쇠기석 파피언 좋아요 오 좋아좋아 식목일이라 식목일이라 나무 심는 분들 공격한다고요? 아 그 제가 제가 이래봬도 농촌의 자식입니다 농민의 자식입니다 저희 저희 그 집에 오시면은 평소에 그 잔디하고 나무 엄청 심습니다 저희 고구마도 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그만큼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흐흠 흫 흫 흫 그방큼 어 나무도 키워서 팔 때도 있습니다 저 그것도 그것도 몇년마다 한번씩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뭐지 동물계 햄스터인가? 쟤네들은 뭐냐 디그다야 디그다 무슨 세개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네 자 또 있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완전 보스잖아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오케이 아 어 놀래라 꽃게도 있어 뭐하는 데지 얘네들 공격 능력 있긴 하나 야 여기 완전 이거 소울 적인데 이 정도면 이거 소울 녹아다 해도 될 정도인데 이거 코스로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나오시네 나오셔봐 나오셔봐 와요 와요 오와 오연타까지 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와 뒤질뻔 좋아요 체력 하나 빨고 지금 딱 보니까 오른쪽이 길인거 같죠 여기서 그리고 가구요 이쪽이 길인거 같은데요 위로 여기 위인가 이약 반려있다 반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얘가 어떻게 죽었을까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죽은거야 그냥 날아가 죽었나 아직 활성화 안되네 물약 아 미친 야 물약 빨고 물약 어 뭐야 살았잖아 아아 아아 이렇게 죽었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달려갔어 쟤는 그냥 열심히 싸우다가 나가 떨어졌네 와아 이거 딱 보니까 쟤야 저놈인데 한번 찌르기가 한번 찢기가 엄청난거 같애 마치 망치로 찌르듯이 바닥을 딱 찍듯이 충격파같은게 좀 있지 않을까 이거 가격은 6만원정도 해요 PC로는 후원해주시면 진짜 정말 그거보다 더 행복이 없죠 게임은 역시 이럴줄 알았어 애들 나가 떨어지는 동작 보니까 느낌이 나 어 어 잠깐만 죽입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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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잡는다 와 얘도 아 그러네 자 안녕히 계세요 쯔 아 딱 각이 안될거 같애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이러면 어떡해 이거 뭐 그냥 다시 가야돼 어 아 채팅창고다 야 야 무시아 갑시다 여기 뭐 굳이 이걸 지금 잡을 필요없어요 이제 자 중간에 뭐 이런것도 어 저거 뭐야 저거 아까 못봤던거야 저거 나 저거 뭐야 이거 야 나 이거 못봤던거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 좁아서 못올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 뭐다 어 형님 어우 어 이 형님 바깥으로 빼시네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아유 쌍 아 아 잠깐만 이건 또 저기 안에 뭔가 또 저거 같은데 이게 쟤를 잡게 되면 뭔가 템이 나올것 같은데 이문 지금 막 함부로 열면 안될거같애 지금 앞뒤로 난리났네 여기 앞뒤로 완전 난리났네 이거 쟤는 그냥 무시합시다 들어와봐 자 이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얘는 한 대씩 때리죠 한 대씩 침착하게 가자고 많이 때려봤자 두개 두 대 와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저거 맞으면 죽는다 와 그니까 저 안에서만 소울 노가다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내가 가야되니까 지금은 안되지 지금은 노가다 못하죠 지금은 이제 깨는거구요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을 노가다로 오면 괜찮겠다는거죠 오이야 shifted freue 아 소울 날아갔네 아 소울 날아갔어 x4 아 소울이 날아갔습니다 자리 좀 열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잘 붙어서 갑니다 너무 오른쪽으로도 가면 안되겠다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아이고 여기 계시네 이거 아이고 지렸다 그래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오늘 영업합니다 자 오늘 영업합니다 자 너희들끼리 하세요 자 이건 그냥 가야돼 이건 그냥 가야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템이야 아이쭈 야 야 길이 어디야 이거 잠깐만 어차피 뒤질거 아 야 요 길이 어디죠 이거 저기가 또 이제 죽음의 구간이 되겠는데 아까 진짜 거기를 열어야 되나 파란색 그자식 문을 열어봐야되나 아 왼쪽으로 가야된다고요 아 여기가 길이 아니에요 아아 저긴 나중에 쇼컷 그런건 아니겠지 오케이 와 걔 빠른거 보죠 걔는 뭐야 이거 자문서 가야되냐 야 난리났다 와 여기 놓치는거 너무 많은데 이거 아까운데 거대한 소울 아 이거 다 놓치면 너무 아깝다 오늘 보스를 잡지 말고 여기 한번 평정하는걸 목표로 할까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언제 왔어니 뭐야 이거 이거 완전 이거 야 이거 완전 유저야 이거 아까 걔랑 동작 비슷하네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야 이거 두마리 이렇게 끼면 진짜 노답이네 이거 방패 플레이까지 하는데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되 포기해 이거 대박이다 여기 괴물 뷔페인가봐 괴물들이 완전 기폐급으로 있어 아 안돼 안돼 와 이건 미치겠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와 아 나 웬만하면 저런 애한테 안 지는데 진짜 쟤네들 죽이면 아이템 주는건 알고 있는데 둘이 있어가지고 아까 못 죽였어 잡으면서 어 천천히 가봐야겠다 야 뭐야 얘 야 뭐야 얘 간보는 것 봐 이거 그레이트는 얻으려면 꽤 멀었을걸요 어 여기 있는 것들 좀 야 이거 근데 지금 오늘 여기 평정을 목표로 해야겠다 템이 너무 많아 템이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템이 적은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템이 되게 많아요 이 불쌍한 영혼은 뭐니 이 불쌍한 영혼은 뭐니 어우 맞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어 이거 독 데미지야 얘네들 아 독이었어 니네 그런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에는 뭐 없나 저기 위에도 템 있네 아까 지금 밑에도 템 하나 두고 왔고 쌍용의 대형 방패 와 좋은거 아니니 세기석 파편 나이스 좋았어 여기서 강화석 다 얻는다 야 여기는 여긴 절대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네 이 지역은 완전 혜자네 이거 이 지역 절대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지역이네 지금 완전 보니까 급이 달라 지금 템들이 그냥 완전 강화석 뭐 이거 봐 소울 이런거 완전 다 저거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험치 주겠다는 거죠 여기는 소울이 돈이며 경험치니까 되게 중요한 그거잖아요 모든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얘 제거하고 들어와봐 공격 일단 또 템 없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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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뭐야 와아앙 야 이거 나무여가지고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았네 어디서 몬스터 소리가 난다 했더니만 타도가 지금 주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완전 좋은거잖아 핫도플이 있네 여기 나이스 아 저 꽃게 잡을 수 있을까 저거 잠깐만 이거 애들 다시 다 나왔다 조졌다 이거 그냥 불만 붙였어야 됐는데 휴식을 했는 바람에 저거 잡으면은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아 안으로 못 들어가나 어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우와 깜놀 와 이거 뭐야 이거 근접은 근접노답이다 이거 타겟팅 안하고 잡는게 훨씬 낫겠다 이거 아 느려지네 이거 야 와 잡으면 어마어마한 템 줄거 같은데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잡을수나 있어 이거? 이거 별거 안줘? 쇠기석에 파편 이런거 줄냐 이거가지고 애들좀 끌고다니면서 죽이고다니면 안돼 이거? 야 미쳤네 이거 야 이거 안돼 이거 나 이대로 싸우면 나 죽는다 그냥 야 야 이건 답이 아니다 이거 어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 여기서 지금 템 다 먹어야겠다 돌면서 그냥 템 다 먹고 세이브나 다시 한번 해야지 이거 음 음 어 얜 뭐야 좋아서 오 나이스 강화속이다 오케 결정보석 좋았어 지금 여기가 딱 보니까 메인 길인거 같애 메인 길인거 같은데 저거 뭐야 저 위에도 누가 있네 일단은 지금 여기 템이 너무 많아서 어허 템을 먼저 한번 싹 쓸고 가는게 나을거 같애요 템이 너무 많아요 여기 어 어 이건 떨어져서 밖에 못먹네 얼마나 대단한 템이길래 떨어져서 밖에 못먹기엔 아냐 안돼 안돼 이거 못먹구요 탈주 기자셋이 간지야? 솔깃하네 야 장난해? 야 야 이게 간지야? 어 냉기 빼고는 뭐 그쵸 어 아 이게 또 물리 데미지 어 감소율 해주고 세트를 입어보면 갑바 그쵸 하 아 에 감사합니다.